미코가 엄청 낑낑대는데 왜 저러는 거지? 지금 미코가 엄청 낑낑대고 있는데 미코 어디있어? 왜 미코 낑낑대고 있어? 미코 왜 안와? 미카야 미코 어디있어? 왜 거기서 너 왜 갇혀있어? 너 왜 갇혀있어? 혼자 갇혀있어 너 어떻게 여기 들어가있어? 미코야 왜 그랬어? 왜 갇혀있었어? 어떻게 들어가있어? 너 왜 집어먹을지 여기서 또 집어먹잖아 어디에 들어가있었어 거기에 미코야 어디에 들어가있었어? 어떻게 들어가있었어? 미코야 미코야 자, 뱉어봐. 가자! 나 왔다. 야, 엄마 귀찮? 야, 엄마 귀찮아. 귀찮아, 혼자 도망갔어. 왜 그래? 안 돼? 난리 났네? 다시 이뻐해 달라는 거야? 진짜 끝나, 코야? 뭐야?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오빠. 빨리 나 좀 예고해봐. 아, 틀어냈어.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…"뱉어봐."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조홍&낙은 힘을 얹나 봐… 사라진 이걸로 바삭 Mend, 눈속으로 가고 싶어. 10분이나 부부의 피부가 쌓인 것 같음.